아 왜 맵 제복이 표절 맵인가 싶었다 아아 아 한번 본편으로 한번 가볼까? 그래도 일단 어쨌든 스페이드하니까 스페이드하게 한번 가보자구 가보자 아니 1분 35초 만에 어떡해 이거 와 1분 34초 만에 했다고? 대박이네 거의 1분을 더 줄여야 된다고? 자 어 뭐야 하나 깨졌어 뭐지? 와 잠깐만 1분 34초 와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? 와아 여기서 30초를 더 단축? 30초를 어떻게 더 단축하지? 아니 이거 안 되는 거는 아니 이거 처음에 아니 처음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 이거 너무 억가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피해줘거? 피할 수가 없는 각이잖아 뭐야 저게? 1분 34초에 벽은 너무 높을지도? 순서대로 순서대로 해야 겨우 1분 34초 찍을 것 같은데? 아이 왜 아아이 뭔데 이거? 어디를 단축해야되지? 어디를 단축해야되지? 흐흐흐흐흐흐 어 이거는 똑같고 아 몇 개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싶네 NiBs 으하아 겁내 빠르네 저거 아 아 아 어깨 X3 오키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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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도 섀더를 들추고 해야되겠다 잘 안보이니깐 으에에에에이 Federation 연받네 저거 대각선 조금 지사하네요 아 실수 한 거 줄이면은 1분 34초ик 35초 나오긴 하겠네 실수한거 많이 죽이려면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몇가지 기빅을 좀 알고는 아니깐 이제 좀 할만해지네 근데 하나 스킵되는거는 뭐야 그거 저거 시간은 어떻게 치는거야 저거는 어 뭐야 하나 깨졌어 뭐지? 약간의 동의하시오 저거는 시간이 어떻게 쳐지는건데? 이거 뭔데? 아니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왜 여기 들어갔다가 갑자기 8번으로 들어갔어? 98 같이 눌렀나보다 엄청 빠른속도로 들어가지 않았어? 아아 아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와 이게 진짜 억가라니까? 아니 저거 피할 수 없는 각이 있어 너 왜 분해가 되서 돌아갔니? 이 녀석 마인카트가 되기 싫었나본데? 쓰리게임 오바임 진짜 저거 뭐해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 이거를 버그맵 시간 버그맵이 뭐였지? 버그맵이 뭐였지? 2로 측정이 되는데? 아니 2로 측정이 됐는데도 시간이 아 나 송곳 때문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는데? 송곳이 보니까 제작자가 한거 보면은 한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게 보이거든? 송곳이 보니까 아아... 에스엘스? 아...여기서 4초를 더 줄여? 변기도 어려워 변기 은근 어려움 마이크랩트 똥겜 자동점프 뭐냐고 자동점프 꺼져있잖아 조작에 쓰레기 게임 변기통 안들어가지면 아 저거 35단계에서 안들어가지면 어떡하지 변기통? 치 뭐.. 아 왜이러는데 아... 뭐야 너 헤어어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하하하하하하 아아 아아아아아 crochet possible 가능성이 보였어 송긋도 이제 파일법을 알아냈고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